안녕하세요. 여기 덮었는데 우리 기쁨이 엄마 덮고 있는데 와서 또 파고 있다. 아이고 이 마사가 와야 되는데. 저 봐라. 행운이 진짜 얼굴 난리 났고. 어 저 봐라. 행운아. 엄마 봐. 아무도가 난리 났고. 어? 기쁨이 이것도 열심히 판다. 또. 어? 어머. 이봐. 이제 재미들리가. 행운이 봐라. 어? 늦게 배우는데 그 날씨는 물었나고 또 파고 혼자 있다. 아휴. 저 봐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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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기대해. 저 봐라. 이 기쁨이 봐. 완전 기술자. 저 봐라. 완전 기술자. 아이고 잘하네. 우리 기쁨이. 아이고 잘하네. 엉? 열심히 다 봐라. 엄마가 돼도 될게. 아우. 우리 기술자 다 됐네. 기술자 다 됐어요. 저 봐라. 저 봐라. 이래 깡지다니까.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열하고 놉니다 아들이 대회 나가야 되는 거 아이가 진짜 오가낭이네 이봐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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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우리 기쁨이 잘하네 어구 잘하네 어구 잘하네 어구 잘하네 기쁨이 코에 기쁨아 엄마 보자 엄마 보자 아이고 귀여우래 접어라 이제 어 접어라 잘하고 있다 어 누가누가 잘파나 대회한다 대회 아휴 저 다리에 벌써 저기 인절미대가 아이고 해맑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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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를 안 덮을 수가 없지 그래 어 접어라 어 너무 귀엽죠 이라고 논다니까 어 엄마 오빠 포기한 지가 오래됐지만 거기 저 뒤까지 다 다가간다 아이고 세상에 열하고 논다 열하고 놀아 땅 파기 선수다 선수인데 희망이도 한다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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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희망이 너무 많아 진짜 많아 아 근데 이거 진짜 이거 접어봐야 되겠지 아 아 그만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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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옳지 비둘이 얼굴 봐 아 아 아 왜 생각해 왜 열심히 노래 재밌게 노는데 그래 저 봐라 저 봐라 저 봐라 저 봐라 저 봐라 저 봐라 어 그 안에 뿌리 어 그새 이마이 판대 우리 희망이 어 서현 이마이 판대 어 아우 귀여워 아우 귀여워 어 흙 날아가는거 봐라 어 거기 안에 뭐있노 어 아우 세상에 봐라 그래갖고 요거를 요거를 요게 이빨로 물어 뜯는데 그래 뿌리를 다 이봐라 아우 세상에 우리 희망이 봐라 아이고 이 고급진 아들이 완전 마 어 이 고급진 아들이 어 기쁨이다 한번 털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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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굴 빨리 어 금원동 요리 요리 재밌다 어 아우 이 꽃밥 없었으면 뭐하고 놀뻔 했노 우리 새끼들 희망아 이야 세상에 코 이제 얼굴 처박는다 여기다가 이래 어머 안에 뭐 있는데 응 이봐라 이봐라 어 이 고급진 아들 이라고 했다 아이고 세상에 못사라 진짜 이봐요 응 그래갖고 다리옇고 이래 있다 아 누구 너무 대단하다 진짜 응 좀 나와줄래 그만하고 이제 덮어봐야 되겠다 안되겠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어 어 어 giggling 어 っ